저는 건강하고 잘 지내고 바쁘게 살고 여전히 피곤하고 저는 잘 삽니다 아니 얼마나 더 필요한 거야 그나 해줬는데 됐다 그나 이러다가 씻는 것도 궁금해 하겠어 어차피 자기 전에 다 지우고자 할 거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키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까먹었어 아니 난 놀고 싶은데 안돼 난 진짜 놀고 싶었거든 다음에 재밌게 놀자 꼭 성공하자 안녕 빠이